지금 이 무대를 여러분들이... 안 맞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거 복구하고 있는 거죠? 몬스터 짐 생방송 너무 많이 몰려서 빵!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보고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본데요 몬스터 짐 통해서 들어가는게 아니라 네이버로 바로 들어가시면... 아 그럼 되겠다 네이버에서도 바로 들어가질 수 있으니까 몬스터 짐으로 못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몬스터 짐 홈페이지가 터진거지 네이버 라이브는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방송을 보면서 함께 하셔도 되구요 자 지금 수만명 함께 합니다 자 4분뒤 우리 에이조분들 준비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가서 밥 먹고싶더라구요 집에가면 뭐가 있길래 밥을 드시고 싶으신거에요? 마카롱이요? 마카롱이요? 오늘같은 날 끝나고 바로 가십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회식이래 될지 아니면... 네 오늘은 이태원 프리덤 하는 날입니다 이태원 프리덤으로? 네 내일은 다시 또 다이어트 시킬거에요 어떻게 그러면 클럽 의상이래 될지 좀 따로 준비해 오신게... 이게 클럽 의상이겠죠? 이걸로 가면 안돼요 다른 분들 기죽어서 안돼요 자 지금 무대에서는 멋진 퍼포먼스 진행되고 계시구요 여기가 또 이태원과 가까운 한강진역 근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몬스터진 검색어 네이버 1위 감사드리구요 계속해서 자 끝까지 계속하고 계시네요 이건 또 어떤 운동인가요? 레이즈요 레이즈요? 레이즈 레코럴 레이즈라고요? 후면 삼각공부는 운동이에요 어떻게든 장근육까지도 계속해서 네 정말 끝없이 자시는군요 지치시겠어요 지쳐요 몸은 지치지만 미소는 끝까지 잃지 않고 있는 우리 프로의 자세 우리 프로 선수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홍자배 분들은 계속 서로를 격려해주고 계시구요 네 계속해서 멋진 모습들 네 계속해서 멋진 모습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뒤쪽으로 염스틱 뒷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포즈를 위해서 끝까지 어떤 근육도 놓치지 않고 운동하고 있구요 약 2분 뒤에는 또 무대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자매의 동생이시죠 네 우리 흰색 네 우리 비키니 입으신 분은요 다른 데도 가자 여기 너무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남성분들 대기실로 갈까요 예 여러분들 원하시죠 예 다른 데로 좀 가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그러면 대기실로 음 음 음 음 와우 와 진정모습 와 최고다 진짜 와 진짜 선수분도 너무 멋있다 네 이렇게 옆에서 또 이렇게 잡아주시면 또 좋죠 오모이패님 33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A조 비키니 A조분들 이동하고 계십니다 자 A조분들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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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 A조분들 본격적인 이동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 올스타 클래식 그리고 몬스터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선수분들 온라인 투표로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무대를 위해 이동하고요 여러분들 이분들의 본무대 보고싶으신 분들은 몬스터짐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선수 한선수 호명이 되고 있고요 네 한 분 한 분씩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민수씨 고민수 선수 네 우리 김인영 선수 네 한 분 한 분씩 자 A팀 B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권도혜 선수 네 우리 김인영 선수 네 너무 멋있습니다 곤 선수 이제 시작이네요 시작이네요 어 떨려요 카메라 보고 지금 심정 한마디만 어 떨리고 긴장되는데 빨리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자 가장 또 즐기는 모습 자 선수분들 긴장되시겠지만 미소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 저도 힘들다는 팔굽혀 푸셔 3개 이상하면 저는 쓰러지거든요 아 예 정말 저희 줄 좀 확실하게 나눌게요 김민지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김민지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김민지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 곤도혜 선수 비조부터 시작하구요 간민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민지 선수 응원하고 싶다 어 누구를 응원하셨다 하실분들은요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분들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등장이고요 자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멋진 무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몬스터진 검색하시고 HD 생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선수분들 입장합니다 자 이분들 정말 많은 시간 길기는 몇 년 짧기는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의 멋진 무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피와 땀이 오늘 그 결실을 바랄 수 있도록 그 무대에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몬스터짐에서 보기 힘드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구요 여러분들 이 멋진 선수들 한걸음 한걸음에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19금 드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프로페셔널 선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19금 드림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아름다움을 멋지게 그리고 국가대표고요 전국체전 나가고요 아시안게임도 출전하는 선수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화면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저한테 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예 자 비조 준비를 앞두고 계십니다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짐과 함께하는 올스타 클래식 여자 비키니 부분 우리 선수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선수분들 입장합니다 저희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분들 멋진 분들 잠시 뒤에 멋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저희도 이제 지하 3층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네 마지막인가요? 어떤게요? 순서가? 아니 저는 A조 마지막입니다 아 A조 마지막 A조 내려가는군요 A조의 휘날레 우리 홍언니 저희는 계단을 통해서 함께 가고요 계단으로 가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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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수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빗맛 Smile 핀맛 끝났죠? 이제 시작이야 기대하라고 네이버 검색어 1위야 지금 지금 1위? 몬스터 짐 1위야 형은 뭐 1위야 형님 오늘 퍼포먼스 기가 막힙니다 몬스터 짐 내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거 코빅하고 몬스터 짐 내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자 지금 여기 뭐 정신없고요 무대 지금 정신없습니다 지금 선수분들 예 자 무대를 끝마치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무대를 준비하신 분들까지 엄청나게 정신이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어떤 코스튬 계속되는 이제 바뀌는 의상들도 있기 때문에 선수분들 아무래도 지금 정신이 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박부장님 그거는 예 그래요 바쁘시죠? 예 너무 바빠 아예 사진촬영까지 쵸은 아예 액션 어니 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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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진 찍으십니다 아 예예 한 번 더? 한 번 더? 안쪽에 단체에 포즈를 사진 찍으십니다 사진 찍으십니다 사진 찍으십니다 사진 찍으십니다 사진 찍으십니다 사진 찍으십니다 네 자 무대 쪽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키니 준비를 하고 있구요 얼마나 떨릴까요 자 댄스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 무대에서는 엄청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구요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이어져요 비키니 비키니 무대를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김빈지 선수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중들의 엄청난 함송소리 관중들의 엄청난 환호 HD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여자 비키니 에이저 무대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플래시까지 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검색이 계속 이리 올라간 건 좋은 거잖아. 그쵸? 그쵸? 좋아 좋아 좋아. 계속해서 우리 힘 라인을 김민주 선수와 함께 네 홈피에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저희 영상은 들어가는 모습까지만 찍고요. 본무대가 라이브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HD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HD로 몬스터 침 나이버 네이버 라이브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담당 모델이 부분을 가졌고 저희가 보시는 띠기용으로 국가를 받고 여사 비킹이 부분 공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중독절 결승에 오늘 파이팅상은 라이브에서 선수진이 연수진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 기대해 주신 다음 순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를던 고대의 것으로 아마 이런 시선을 완전히 잠시 뒤에 비키니 잠시 뒤에 비키니 A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정말 수년간 이 무대만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선수들이 잠시 뒤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한TV 대범님 감사드립니다. 몬스터 지금 2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훈아 녹화 한 번 끊었죠. 자 지금 무대는요. 우리 황철순 우리 청순영 직맨 철순이 형님의 무대입니다. 자 지금 HD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백스테이지에서 함께 합니다. 자 잠시 뒤에 어 우리 철순이 형 춤까지 와우 네 생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우리 철순이 형님 댄스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춤추는 사람의 황철순 자 코미디밍닝은 직맨의 우리 황철순 선수 여기서 또 선수네요. 자 각자 몸을 풀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댄스까지 준비한 우리 철순 형님 자 여자 비키니 A조의 뒷모습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드디어 헤드스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철순 자 다같이 박수 치면서 긴장 풀면서 아 예요 자 가야 헤드스피 몇 바퀴 가능할라죠. 오우 마른 준비는 한 황철순 아 몇 바퀴 못 도네 머리 굉장히 아파하고 있죠. 자 황철순 선수의 부대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에서 라이브로 몬스터 짐 올스타 클래식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예 멋진 모습 황철순 그가 왔다 춤을 추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풀고 있는 우리의 선수분들입니다 네이버와 쿤티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맨의 무대 잠시 뒤에 끝나고 여자 비키니 A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몸을 풀고 있는 우리 김민지 선수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A조에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A조 몇 번? B조였나요? B조인데 벌써 나왔나 B조 미안합니다 B조 끝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자 끝까지 최선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민지 선수 최선을 다해서 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몬스터짐 온라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몸매를 자랑해주세요 우리 선수분들을 응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스포츠의 일반 몬스터짐에서도 함께할 수 있고요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민지 선수입니다 아 이제 DJ까지 보여주고 있는 황철순 DJ 칭 칭 드디어 누군가가 등장을 했구요 아 퍼포먼스 고민수 선수의 등장입니다 고민수 선수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H&B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맞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민수 선수 등장했고요 이어서 계속되는 선수분들의 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HD로 몬스터쯤에서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요 현재 네이버 검사가 계속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 등장 김인영 선수가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김인영 선수 몬스터쯤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HD 네이버 라이브에서 함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 화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올라오죠 김인영 선수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자, 자막까지 뜨고 있고요 자, 이어서 중장하고 있는 선수들 네이버 검사가 1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어서 정아름 선수까지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무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 정말 바본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이해력이 달리시는 걸로 이렇게 amen해줘서 너무 재밌고 싶습니다 네이버에 오는 부분에 לק치 πε posters 한참 패셜 우리의 바람에 오는 부분에 오신 것을 우리의 바람에 오신 것을 우리의 바람에 오신 분들 우리의 바람에 오신 것을 저는 helpful 그 바람에 오신 분들 우리의 바람에 오신 분들 우리의 바람에 오신 것을 우리의 바람에 오신 분들 자 이어서 홍유리 선수 홍자매 올라오고 있습니다 홍언니에 등장했구요 자 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우리 선수분들 등장 네 멋진 포징 다양한 그리고 무대위의 DJ는 황철순 형님이 가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자 각자의 포즈 A죠 등장을 남겨두고 있는 우리 선수분들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있구요 자 이런식으로 네이버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전체보습 자 무대 꺼졌습니다 이제 B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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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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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보고 계세요?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요? 재미있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야구랑 축구랑 그 와중에도 이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네요. 나름 선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멋진 무대팀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거 너무 영광입니다. 멋진 영상 함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예린 선수 우리 철순이 형 오늘 너무 멋졌어요. 이게 실수한 거야 어디가 좀 아쉬웠어요? 이게 원래 헤드스픈 돌기 시작해서 한숨 자고 내려올라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금방 내려왔어요. 바로 뒤에서 DJ 하시던데 가라시죠? 옛날에 또 DJ로 이름을 날렸었는데 알겠습니다. 역대 지금까지 본 철순이 형 중에 가장 지쳐 보이네요. 이게 이 몸이 사실 굉장히 멋있을 수 있지만 이 과도한 근육은 일상에서 짐이 될 수 있어요. 짐맨이 아니라? 짐맨. 아 짐맨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모습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지금도 네이버 감사로 계속해서 1위를 차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피스! 오스타크맥! 오 이거 땀이 하다? 와아 어떻게 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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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기하고 있을게 여기 잠깐 누나 그러면 나 아까 피디님이 좀 무작위로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유 조심해요 선수보다 나오네요 여기서 서서 네 근데 무작위로 하시래요? 근데 이것도 코스튬 입어야 돼요 여성분들은 안되고 네 알았어 알았어 김희진 선수 네 무대에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아쉬운 부분은? 바닥에 걸려가지고 한번 엎어질 뻔했는데 네 그게 조금 되게 조금 아쉬웠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받으면 되나요? 네 네 네 예예 그러면 선수 따로 지정 안되고 제가 아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FORE 수고하실 수 있을까? 이 한참 ok 하트 저 이쪽으로 받아내는 거니까 좀 목소리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남았나요? 네. 네. 네이버로 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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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몬스터집 올스타 클래식.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여기 속에서 백스테이지 속에서 또 현장 MC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입니다.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계속 검색어 1위를 달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대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기실에 살짝 가서 우리 선수분들의 뒷모습은 또 어떠지 어떤 긴장을 하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들어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어 괜찮으시죠? 네. 네. 생방송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올스타 클래식 어떤지 지금 소감 한마디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스타 클래식 굉장히 즐겁고요. 네. 그리고 많은 또 우리 보디빌딩 후배 선수들하고 이렇게 한자리에서 보디빌딩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보디빌딩으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지금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른 보디빌딩 대회에 비해서 올스타 클래식 좀 차별화된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특별할까요? 우선 그 기존 보디빌딩 시합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기본 포즈. 네. 기본 포즈. 비교심사라고 하는 어떤 선수간에 경쟁만 유도하는 그러한 시합이었다면 이번 올스타 클래식은 선수들과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추고 뭔가 보디빌딩 외에 보디빌딩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혹시 내년 2015년 올스타 클래식이 또 열린다면 또 그때 또 참가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불러주셔야. 불러만 주시면 무조건 나오겠다. 알겠습니다. 금가루 너무 멋있고 형님. 바로 이어서 멀리 가지 않을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떤 건가요? 지팡이인가요? 이거요? 네. 네. 빠따입니다. 배타를. 네. 올스타 클래식 함께 하고 계신데 함께 하시는 소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4년에 복귀하는 선수인데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갖고 이렇게 레전드 제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선수들하고 같이 한 무대에 선 게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럼 우상으로 생각했던 선수분들 중에서 오늘 최고의 선수 어떤 분이 좀 이렇게 크랑프리가 될 것 같은지. 당연히 뭐 김준호 선배님. 네. 혹시 김준호 선배님이 옆에 있으셔서 그런 얘기를. 아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김준호 선배님이 아니라면 또 다른 분 한 번. 네. 뭐 그러면 또 강경원 선배님. 아. 네. 또 무슨 조남은 후배님. 네.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님도 오늘 굉장히 많은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이 좀 응원을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지금 왔을까요? 어. 어머니 아버지 오시고요. 아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장모님 장인어름. 아. 네. 이렇게 오시고. 지금 관객 속에 앉아 계신 건가요? 지금 라이브에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네. 영상 편지 영상 쪽지 한번. 아드님까지. 자 그러면은 친부모님 그리고 시아버님. 아 시아버님. 장인어름. 그리고 아드님 딱 한 분만. 어머님. 어머님에게. 네. 어머님이 병상에 계시다가 최근에 퇴원하셨는데. 아. 너무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네. 제가 또. 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더 힘내라고 가장 자신있는 포징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왕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인터뷰하기 싫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여기요. 자 오늘 또 올스타 클래식 함께 하고 계신데. 또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아 먼저 올스타 클래식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은 올스타 클래식 참가한 이제 사람들 중에 선수들 중에 거의 막내축에 속하고 있어요. 아 실례지만 올해? 네. 서른 네 살입니다. 아 서른 네 살이 막내축에 속하고 있군요. 제일 막내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 선배님들. 네. 진짜 존경했던 선배님들하고 같이 한 무대 쓸 수 있게 된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내년에도 좋은 후배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네. 꾸준히 운동해야죠. 선배님들도 있고 동료분들도 있고 후배분들도 있는데. 네. 가장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일까요? 아 저는 이제 같은 여기 동갑 친구인 조나문 선수. 네. 네. 왜 응원하는 거예요? 저희 닭디빌더. 닭디빌더. 아 같은 닭끼리. 네. 응원하시는군요. 네. 자 오늘 역시 올스타 클래식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직접 참가한 선수로서. 아 다른 대회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특별한 것 같다. 네. 무대나 일단은 이제 관객 호응이나. 네. 그런게 그냥 일반 보디빌딩 시합이랑은 전혀 틀린. 음. 그리고 선수분들도 이제 이번에 올스타 클래식을 하면서요. 정말 많이 진짜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가장 뿌듯하게. 네. 그 이번에 그 준비해 준. 주은혜 동생이랑 진민우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요. 네. 앞으로 올스타는 황금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쪽으로 카메라 이동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물 한잔 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대를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잖아요. 네. 함께 무대에 올라갔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네. 기존에 그 시합장과는 좀 다르게. 네. 약간 좀 쇼쩝인 이미지가 강하게. 응. 정형한 틀에서 벗어난 그런 시합이었어서. 네. 또 그리고 옛날에 같이 뛰던 선배님들이랑 같은 자리에서 시합을 뛰니까. 재밌었고. 네. 이렇게 순위에 많이 치중하는 시합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신경 좀 썼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약간 폼 하드로. 신경을 쓰셨거든요. 아니 해주셨어요. 메이크업 해주셨는데. 와보니까. 네네. 네. 자 우리 선수에게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응원하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다. 어떤 선수인가요? 오늘 제가 제일 응원하는 선수는. 네. 우리 김명훈 선수입니다. 오. 그 이유는요? 저랑 같이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속에 있는 선배님이신데요. 네. 예전부터 존경하던 선배님이신거 해서. 네. 오랜만에 또 같은 시합 뛰고. 네. 대한민국 역시. 지연이고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네. 네. 2015년에도 올스타 클래식이 또 열립니다. 그때도 꼭 참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해서 꼭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대기실에서 여러가지 또 긴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계시고. 지금 또 네이버 검색어를 계속 1위를 몬스터 짐이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멋진 본무대를 보고 선수분들이 그 뒷무대를 계속 저희 개인 방송인 최군TV를 통해서 생중계 할 거니까. 우리 최군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승원 캐스터를 좀 불러봐야 되나요? 예.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 이게 지금 내께 네이버로 나갔지? 어. 나 못 봤어.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응. 잘 나왔어요? 응. 아. 여자 비키니 선수도 어딨어? 응. 어. 비키니. 여자 비키니. 끝났어. 자 네이버 넘어갔고요. 휴휴. 네네네. 어. 지금에. 아. 이미. 와. 아. 저걸 내가 못봤네. 아. 아. 네이버에 잘 나왔어요. 감사드립니다. 와. 아. 아 우리도 아. 남녀 선수분들이 또 대표하는 선수분들이. 자 네이버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제 목소리를 받고 이 화면으로 넘어왔네요. 자 이제 파이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탑 나인이고요. 나머지 선수분들은 대기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떨어졌지만. 떨어진게 아니죠. 저희는 승리자보다는 패배자에게. 약간 아쉽게도 떨어진 분들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그분들이 있는 대기실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기.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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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게 또 쿤 TV가 아니고. 네이버로 방송이 되니까 좀. 떨리들어. 어 그래инonda? 어. 홍대가요? 홍대. 섹시해졌다 야. 어. 저희는 또 올라가서. 자 추천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구요 지금도 네이버 검색어 올라가 있나요 여러분들 대단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대회가 지금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검색어의 몬스터 침이 올라가 있겠죠 자 올라왔는데 내려가냐 외톡 올라왔는데 선수들이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돼지훈련 올라왔는데 내려가다니 올라왔는데 내려가다니 아 저 마린 룩으로 코스튬을 맞추고 우리 선수분들이 선수분들보다 사실 오늘 운동은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왔다갔다한 거리를 치면 이봉주 선수가 두렵지 않을 정도로 아 정말 꽃 코스튬 날개 코스튬까지 해서 역시 김민지 선수까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상품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 붙여줘 마이크 자 거의 이제 마지막 무대를 위해서 우리 선수분들 자 지금 이제 MVP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수 선수가 MVP가 됐네요 고민수 선수가 MVP로 뽑혔구요 자 많은 또 지인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 자 입장을 기다리고 있구요 대회의 유종의 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끝까지 네이버 검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몬스터진과 올스타 클래식에 관심을 가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첨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모습까지도 쿤티비 생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경원 선수도 위에 있구요 김준호 선수도 무대 위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를 들고 네 끝까지 네 우리 선수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키니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선수분들이 좀 많아서 어 좀 어 뒷스테이지 백스테이지는 약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저희 움직일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dos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우리 중학교 Kopf 선수들 입장 하고 퇴장하는거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깃 화장이 참 아름답게 되셨어요 예예 오늘 전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아 그래요 좋습니다 무대 만족하셨어요 좋습니다 네 좌 vez 자자 아무래도 시상식 현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지훈아 니가 좀 찍어주고 아니 아니 카메라도 자 MVP 과연 자 남자 보디비딩 MVP 자 남자 보디비딩 MVP 역시 박은지씨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남자 보디비딩 MVP 태국의 진동은 김준호 네 김준호 선수가 남자 보디비딩 MVP의 당첨이 당첨이래 추첨이 아니 추첨이래 선원이 선원이래 선거가 선거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네 2014 KBS 방송연예대상 대상에 이어서 올해 개그콘서트에서 그리고 1박2일 퀴즈쇼 사총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KBS 개그콘서트에 홍채 개그맨 김준호씨가 올스타 클래식에서 이렇게 또 보디빌던 부분 MVP에 선원이 됩니다 개그맨과 보디빌더 생활 투잡을 하면서 정말 피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무대에서는요 끝까지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모든 선수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겠고요 자 마무리 멘트까지 하고 있는 성성한 캐스터와 아나운서 박은지씨고요 아나운서가 아니고 이제 MC라고 해야겠죠 우리도 나는 자 우리 선수분들 마지막 의상 체크하고 잠시 뒤에 또 무대 위로 모두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날레 무대 자 몬스터 짐 끝까지 네이버 검색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무대는 끝이 났고요 이제 선수분들 잠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께 큰 스프링 큰 박수 큰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모든 선수 입장합니다 자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서 선수분들 입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순간 떨릴 우리 선수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끝까지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시상을 끝내실 수상을 하신 수상 MVP 김준호 선수도 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든 선수들 입장 준비합니다 수상권 Himmany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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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미스터 코리아, 대한민국 최고의 바디빌딩 대회, 올스타 클래시, 백스테이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면서 다리에 뭉친 근육을 좀 풀어주고 계시죠. 꽃가루가 달리면서 올라가네요.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먼저 태세인공 수업과 관계 제닐과 보 Councillor 서흥 교수의 hin 살려Cómo kadar finish.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끝났지만 쿤티비는 계속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본방 누적 시청자 수 4만 4천명을 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 무대 뒤쪽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선수분들 퇴장하십니다. 퇴장하는 모습까지 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퇴장하러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모습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생들까지 챙겨주고 계시는 선수분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은 끝났지만 우리 쿤티비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 무대에서 단체사진이 있다고 하네요. 무대에서 단체사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무대로 가서 미리 단체사진하는 컷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합리하셨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자, 이렇게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4만 3천명 넘게 함께 하셨고요. 네, 제가 TV에 나오고 있군요. 미안합니다. 괜히 올라갔네요. 어차피 다 끝나는데, 뭐. 센터로 가도 되나요? 센터로 가면 안 올라가나? ش세 wins. 갔다가 혼나면 도망가야지. 앞에서 혹시 감독님이 야이씨, 꺼져! 이러면 꺼져야지. 아, 방송 끝났어요? 에이씨. 선수분들ksi, 선수분들이 다시 나와서 따로 또, 사진찍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out fi-wa- preguntas.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니까요. 전체 못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오늘 걸었던 런어웨이구요. 선수분들 잠시 뒤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다시 올라오나요? 사진 찍으러? 출발 사진 찍으러? 계단만 빨리 쳐주면 빨리 지금 다 오셨나요? 오우 네이버가 많이 봤어요? 네이버 총 몇 명이나 봤어요? 네이버가 4,300명 봤다고? 명함 보여주면 돼 그래? 샤워 온다고 이건 뭐야? 잘했어 어 그래 나중에 통화 한 번 해 시원한 거 봤대 어 이거 한 번 이거 절정해놓을게요 자 들어가실게요 우세이로 우세이로 선수분들 무대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고생하신 선수분들 무대로 네 선수분들 무대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고생하신 선수분들 우리 권두혜 선수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자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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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네 진짜 형아 진짜 형아 진짜 모르는 거야?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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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형아 한 번 형아 네 조그맨 정확히 자 우리 권선수님 끝으로 우리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수천 분 보고 계시고요. 본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권자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좀 시원섭섭하기도 한데요. 정말 멋진 쇼였고요. 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응원해주실 많은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선수분들 사진 촬영하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다시 한 번 우리 인형씨에게 기승전 인형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잡고 오늘 가장 많은 팬들이 응원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아프리카? 우리 시청자 분들께 최군TV입니다. 아 최군TV. 큰TV. 시청하시는 분들 저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빙수 먹으러 가요. 드디어 그 생각에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단팥빵 너무 먹고 싶었어요. 단팥빵 같이 드실 분?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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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사진 촬영하면서 우선 남성 선수분들입니다. 우선 남성 선수분들이 입장을 앞두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는 중계가 이제 끝났지만 끝까지 멋진 모습. 네이버 Ce great볶이나 헤 Jesus 아 우리 선수분들 남성분들 자 우리 여성 선수분들 여자 선수 분들 올라가십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끝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네이버에서 몬스터 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누구도 저를 방해할 수는 없죠? 자 지금 안 나오신 분들 꺼지나가세요 잠시까지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사진 촬영할 겁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가주십시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풀장동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부르실래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제가 찍고 있죠 제가 찍고 있죠 영 최근 캠 제 캠이에요 자 남자분들 다 돼서 단체 사진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학교에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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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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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단체 시간은 저희 남성분이랑 단체 단체까지 찍은겁니다. 저희 한 명 남았는던데 아 땀난다. 지금 다섯 시간 되네요. 마지막까지 생성대로 준비합니다. 오늘 5만분 함께 하셨고요. 저희 죄송한데요. 남자들 지금 오실건데 지금 맨 마지막으로 오신분들께서 한 번만 정렬하게 가시는데 한 번만 다시 찍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렬 한 번만 해주시죠. 저희 조금만 안쪽으로 이동하셔서 전체적으로 중앙센터에 남자들이랑 같이 한 번만 전체적으로 이동하셔서 조금만 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자 윗셀으로 하셔서 남자들하고 윗셀으로 하셔서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좀 올라가서 이케에 끊어져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자 하셔서 손상황수 손상황수 여자들이 저 뒤로 불러 여자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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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올라가시는 분 계시나 여자분들도 이동하며 괜찮아요 가운데 라인만 뒤로 가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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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명은 아까 뒤로 나가는데 얼굴이 검은게 나와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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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업 부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잘하셨습니다 전화 오셨어요 네 아 미팅 미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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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 상관을 시작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 상관을 올려주세요 남편 상관을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아 조그맨 조그맨 어떻게 되십니까? 한 번 볼까요? 한 번 볼까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엄마 안 다시 한번 볼까요? 엄마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좋은 거 같아요 네이버는 꺼졌죠? 네이버는 꺼졌죠? 아니 그거 검색어말고 90방송 끝났더라구요 저희도 그러면 한 5분 정도 검색어로 올라간거 네 네 오늘 111개 감사드리구요 저희도 12개 감사드립니다 네 LL형님 감사드립니다 111번 네이버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끝났고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찢기만 하는데 땀이 나네 자 이제 선수분들 대기실에서도 마무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2층에서 2층 갔다가 LL님777 감사드리구요 LL님777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L님777 감사드리고 LL님777 감사드리고 LL님 저희도 울어민 흐르양 곧 네 저희는요 지난 수준 제가 참고 뭐라고 눈둥 다들 피날레로 시인분들과 인사를 하고 퇴근하신분들 퇴근까지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44개의 우리 에르님 감사드리고요. 에르님 444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멋진 모습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목이 다 타네요. 끝까지 우리 선수분들의 팀 모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자매 모습과 어제 봤던 관장님의 모습까지 네 사진촬영을 하면서 마지막 끝내고 계십니다. 나 왔어. 나 왔어. 감사합니다.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어떻게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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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유야. 네. 잘할게요. 너무 잘했어. 안녕.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에르님 감사드립니다. 에르님 끝까지 감사드립니다. 에르님 1,1,2,2,3,3,4,5,5,6,6,6,7,7,7,8,7,9 감사드립니다. 에르님 에르 형이 없으면 난 죽어요. 에르님 클라스 에르 형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에르님 클라스 감사드립니다. 에르님이 없으면 전 어떻게 사나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선수분들의 모습 보여드리고 목소리가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에르님 감사드립니다. 선수분들 거의 다 퇴장하구요. 저희도 1층 올라가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무대 보여주셨던 선수분들 퇴장하구요. 멋진 모습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이 왜 안어우 감사합니다. 채팅창이 멈춰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이 멈춰있습니다. 아 누가 올린거죠? 어 저는 갑자기 튕기지 않고 쫄았습니다. 3천 30개 3천 30개 저 아 그거 벗고 이거 입고 오라고 좀 했잖아 아이고 선수님 끝난게 아니시군요 지금 또 뭔가가 있군요 저희는 선수님 소감 들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고생하셨구나 지금 선수분들은 이걸 다시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티셔츠에 입었는데 아 네네 그럼 소감 듣기는 좀 힘든 아 그래요 바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선수분들 마지막 사진 찍는 것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 우리 또 끝까지 에루 형 때문에 에이 멋진 모습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루 형 감사드리고 끝까지 사진을 찍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오늘도 오늘 수상을 하신 분들 무대가 지금 끝나가는데도 에이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이 아직까지도 산장의 사진을 위해서 네 오늘 뭐 오늘 메인이죠 네 아 끝까지 우리 오늘 상을 수상하실 월스타 MVP 네 와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거 이거 가세요. 이거 이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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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야 돼요. 예 아깝나 숙돼도 가져와야 돼요. ㅋㅋ 그 이 형님 이 형님 아 이거 이 아 자 그만하세요 채팅창 그만하세요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채팅창 그만하시고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자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생방송 중에 채팅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니저 잠깐 올려주시고요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채팅창 잠깐 올려주시고요 방송에만 좀 집중해주세요 자 채팅창 잠깐 올려주시고요 매니저님도 안계시나요? 아 트로피를 두고 오셨군요 네 마지막 사진을 위해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수 자 저희도 슬슬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트로피를 위해서 네 역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귀찮습니다 할게 많아요 그쵸? 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할게 많습니다 상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바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 현장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만 같이 이곳을 빌고 방지 기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마지막 중입니다. 자, 마지막 중입니다. 자, 마지막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퇴장 끝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되는 생중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잘해드리도록 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아 잘 안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만에 복귀 무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아주시고 뽑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영향력 있는 그리고 정말로 건강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고드빌더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오늘 또 멋진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 가장 바쁘게 가장 늦게 퇴장하시는 우리 고선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환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주신 일하고 수고하셨구요 저희도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빠져나가는 길은 이쪽일거 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따로 안에 둔거 없지 지훈아 그쵸 내가 물이라도 있으면 하나 챙겨 올게 땀에 너무 많아 얼음물같은거 없네 아 씨 장난 아닐세 오늘 올라갑시다 지훈아 아 장난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손하 upp니, takkite 1번 자고 1번 자고 2번 자고 감사합니다.